우리 첫번째, 유로! 앞에 맛있는 빵 냄새 장난하네. 가서 구경해보자. 다리 아파. 원래 부부는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. 세븐일레븐이다. 네, 네. 오, 이거 세븐일레븐 빵도 맛있어 보여. 그치? 냄새 장난하네. 빵의 나라다. 우리 타고 타이앵공. 야, 우리 아직 공항 아니야? 야, 이 공항은 뭐가 이렇게 커? 힌드게 걸고 있는 이하니. 오, 신기한 거다, 신기한 것도. 자, 이거 보라고. 너무 귀엽지? 포킹멍스터. 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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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. 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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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는 잠깐만, 근데 시원하고 괜찮을 것 같아. 좋아요. 날씨가 너무 웃겨. 몰라, 신호등이 웃겨. 왜 짱둥이야? 거기에 앉고 있어. 아, 진짜네. 뭐지? 거긴 앉고 있네. 귀여워. 걷는 사람은 하트야. 오, 이런 거. 엄청 커. 오, 너무 웃겨. 왜 이렇게 모든 생선이 다 크냐? 대만에서도 35원 포키. 여기도 35원. 성장하루 주신 맛있었어 먹어봐 이거 어때? 맛있어 다 물처럼 맛있어 간장 유하 말еци 맛있어 맛있다 이거 뭐예요? 어때? 와 맛있어 보인다 색깔 다 예쁘다 한 것도 신기해 이거 샐러드가 배추야 김치 만드는 여기 바로 퀸스 가돈 저는 퀸스 가돈 들어가는 그런 곳이예요 아니 아이스크림 먹으세요? 아니요 왜? 아니 아이스크림 안 먹고 싶어 안 먹냐 어 여기 좋다 우리 여기서 뭐 커피 먹던지 포켓몬 열어봐 포켓몬? 왠지 지금 이 장소는 너는 어이마 대단한 모양이서 띠어 내 떡먹어라 하 타고 Homeloo 갑자기 한국의 쪽에 그경우 이곳에 문제네 이만 귀여워 이지는 이만 일 얼른 에 고운 버스 타면 6분도 걸어 버스 타면 6분도 걸어 빨리 들어갑니다 여기 320km래 2층이요 1층이요? 2층이요 도착 5가 1층이요 2층이요 2층이요 3층이요 낱다를 준비합니다 냉장고를 쨔까맣다고 그러지 않았어? 뭐 무슨 와인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었냐? 엄청 좋은데? 그러게. 야 괜찮은데 완전? 엄청 좋은데 엄청. 그래도 되게 시원해. 오 뭐 다 있네. 야 되게 차가워. 오 밥도 해먹을 수 있겠다. 소리 참. 이건 뭐야? 식기개척기인가? 와. 요시. 고급. 진짜로 100원이다? 아 그러네. 저걸 다 저렇게 얼키설키 해서 샤워도 나오고 저긴 뭘 나오고? 이거는 뭐야? 수건 따뜻하게 하는 건가? 어 문제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배관을 거치면 돼. 아니 근데 왜 여기다 왜 이렇게 올리냐고. 그러면 타워 여기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. 진짜 타워를 따뜻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? 따뜻하느보다는 걸 걸어 놓는 거지. 너무 신기하다잉. 어 그거 너 좋아하는 침대야? 이 침대 누구나 좋아하는 침대야. 그래? 아주 푸신뿌신? 응. 이 침대 너무 좋아. 잠자고 나오니까 밤 10시. 10시도 이렇게 화해였어. 밤 10시. 밤 10시. 거지 여행이 불가능하네 그럼 우리 이거 해볼까? 영구정치? 그래 영어 써있지 않았네 뭐 뭔지 모르겠다 근데 나 진짜 소스 좋아하는데 다 처음 보는 맛이니까 먹고 싶은 성격이 안 들어 우유당 지역의 신선한 우유 비싼 게 맛있지 않을까? 초콜릿이네 이거 먹어볼까? 소? 소? 그래서? 한 번 더 먹어 야 진짜 뭐 똑같이 생겼어? 둘 다 내추럴 맛인가 봐 뭐가 뭔지 아 느낌의 색깔이 연해서 저지방이 될 것 같고 저지방이 될 것 같고 그래 저지방 맞아 이거 먹자 생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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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캐비어 맛은 노르웨이에 있나봐 신기하다 이건 새우젓이 아니겠지? 아니 그럼 위에 그거 그냥 이거 하자 쌀이다 롱그레인 밖에 없어 어? 이거 이거 맞아 이게 뭐야 호박밥이네 그나마 현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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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미 같아 풀 뭐라고 써있으니까 껍질을 풀로 까지 않았다는 소리 같아 어이구 이거 뭐야? 납작 복숭아다 오 귀엽네 귀엽게 생겼다 얄밉히 얄밉히 이게 막 코코올리가 없어 이런게 맛있으긴 좋아 그래서 엄청 못생긴다 그러네 모세긴 양포가 엄청 붙어 그러네 모세긴 양포가 엄청 붙어 그러네 모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